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동시대에 가장 주목받는 예술가의 무대, 세종문화에 간 싱크넥스트가 세 번째 시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대를 선도하는 아티스트와 블랙박스 시어터의 만남을 모토로 기획된 싱크넥스트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예술적 도전을 지속해온 실력파 아티스트들이 실험성과 동시대성을 내세운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무대입니다. 싱크넥스트는 세종문화에 간 여름 시즌에 하는 컨템포러리 시즌으로서 이름 자체는 싱크넥스트에서 싱크로나이즈, 넥스트, 다음에 싱크로나이즈하다 이런 건 건데 다음에 예술과 다음에 어떤 예술 이런 거에 싱크를 해서 조금 더 동시대적인 예술을 선보이는 그런 시즌입니다. 싱크넥스트 24는 지난 5월 트렌드의 최전선인 성수에서 팝업으로 먼저 관객을 만났는데요. 참여 아티스트의 작업관을 엿볼 수 있는 전시와 쇼케이스, 퍼포먼스 등 색다른 공연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7월 5일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총 10팀의 아티스트들이 27회 공연으로 66일 동안 관객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세종문화에 간 S시어터라는 블랙박스 시어터가 2018년 연말에 개관을 했는데 열고 나서 블랙박스 시어터를 조금 더 다채롭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서 다양한 예술, 다양한 아티스트를 블랙박스 시어터에서 어떻게 좀 그들의 예술 세계를 구현하는 그런 의미에서 싱크넥스트라는 시즌을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즌이 가장 좀 특징적으로 부각되는 점은 전년도와는 다르게 시각예술 작가님들이 대거 합류하셨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번 시즌은 재즈, 국극, 코미디, 굿, 합창까지 새로운 장르들이 더해지고 시각예술과 공연예술을 결합해 시청각의 즐거움을 더했는데요. 특히 검은거 연주자 박다울, 소리꾼 류태평양, 시각예술과 류성실의 만남은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어떤 순환의 이미지를 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고 또 청춘을 보내고 또 쓸쓸해졌다가 또 떠나가고 그리고 또 새 생명이 태어나고 어떤 이런 인간사, 인생을 이 공연 위에 한번 녹여보고 싶었고 같이 출연하시는 모든 출연진들이 다 20대, 30대 청춘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청춘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둬서 한번 그 내용을 공연 무대 위에서 한번 풀어보고자 준비해봤습니다. 국악을 바탕으로 경계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음악세계를 구축해온 검은거 연주자 박다울과 독보적인 존재감과 연기력으로 관객들의 귀를 사로잡는 소리꾼 류태평양 제19회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을 수상한 시각예술과 류성실이 협업해 돌고 도는 우리의 호젓한 청춘에 시 한 편을 바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공감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의 이야기를 이 공연에 한 편의 연극처럼 담았거든요. 그렇지만 저희의 이야기지만 아마 분명히 관객분들께서도 각 나이대별로 비슷한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공연을 보시면서 또 자신의 인생과 또 한 번쯤은 이렇게 대조도 좀 해보시고 하면서 공감을 하시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사계절의 시작을 알리고 꽃이 피는 봄, 올해 3월에 다우리를 만났습니다. 이 어색함 속에서 새로 탄생되는 음악이 우리의 고민을 덮었습니다. 청춘의 한가운데 서 있는 3명의 아티스트가 이 시대 젊은이들의 시선으로 마주하는 삶의 한 바퀴와 그 끝에서 마주하는 공허함을 정형화되지 않는 무대 업법으로 새롭게 선보였는데요. 이번 공연이 극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되게 귀도 즐겁지만 되게 시각적으로도 즐거우실 수 있거든요. 이 공연을 보시면 이제 되게 절대적인 존재가 낚시하는 장면도 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계절이 돌아가는 게 아날로그 비주얼로 딱 보이다 보니까 눈과 귀가 즐거운 공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공연 중에 악착가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악착같이 살아, 대충 살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연을 관통하는 주제는 되게 악착같이 살다가 우리가 중요한 순간이 있잖아요. 그 순간에는 그냥 대충 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설치미술과 비디오, 퍼포먼스를 통해 사회적 이슈들을 예리한 시선으로 재구성해온 류성실 작가는 독특한 무대 미술과 미장센을 구현해 음악을 더 빛내줬습니다. 우선 박다울 씨와 유태평양 씨는 국악을 주제로 또 둘이 동갑이시거든요. 또 마침 두 분의 주제가 청춘이라는 걸 논한다길래 청춘의 사철가를 주제로 또 풀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 끝에 인생무상이라는 키워드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인생 아니면 그 죽음에 대해서 주로 조형 작업, 미디어와트 작업을 했던 류성실 작가가 미술로 합류하면 너무 괜찮은 그림이 나올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류성실 작가는 박다울의 거문고 연주와 유태평양의 소리를 바탕으로 압도적인 설치 미술을 무대 위에 올리며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세 명의 아티스트가 보여주는 상반된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22년도에 할 때는 혼자 하다 보니까 혼자 하고 싶은 걸 그냥 막 하면 됐는데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협업이다 보니까 작가님의 의견도 있고 노래하는 평양님의 의견도 있고 제 의견도 있고 그러면서 이게 잘 조화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게 조금 달랐습니다. 하나의 공연이긴 하지만 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래이기 때문에 노래를 전면적으로 보여주고 그 안에서 메시지도 전달하고 그런 쪽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싱크넥스트 24 무대를 통해 예술성과 대중성을 오가는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를 만날 수 있는데요. 구시라는 장르의 다채로운 실험을 해온 이스트허그와 육사크사나는 가객 강건순과 함께 또 하나의 새로운 무대를 꾸밉니다. 구시가진 본질인 치유의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정가와 앰비언트 사운드, 미디어 아트, 빛을 결합한 무대로 전하는데요. 특별히 관객석을 스탠딩석으로 운영해 마음껏 움직이면서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난해 싱크넥스트에서 처음 선보였던 공연 광광댕갱은 올해 앙코르 무대에 오르는데요. 전통에 대한 깊은 이해와 탄탄한 재능을 바탕으로 뭉친 5명의 연주자가 광장의 소리를 담은 신곡을 공개합니다. 이 시대의 첨단의 예술가들을 블랙박스 무대로 소환해 파격적인 프로그램을 선보여온 싱크넥스트는 해마다 높은 객석 점유율을 달성하며 관객에게 호평을 받았는데요. 싱크넥스트 시즌이 잘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가 동시대에 주목해야 할 아티스트들이 장르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예술에 대한 도전과 탐구를 블랙박스 시저터 무대에서 그 잠재성을 잘 드러내면서 관객분들이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동시대의 공연 예술 작품을 소개하는 세종문화일관 컨템퍼러리 시즌 싱크넥스트. 동시대 삶의 가치와 예술을 꿰뚫고 재조합하는 날성감각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날성감각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